10편, 2편은요 대표적인 메시아시입니다 이 메시아시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구약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시를 쓴 게 메시아시예요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하지만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야 하며 그분을 향해서 쓴 시인데요 기가 막히게 이 시를 쓴 수천 년 뒤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시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굉장히 잘 묘사한 시도 있고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직 있지도 않은, 보지도 못했지만 시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놓은 묘사해놓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참 신비한 성경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이 메시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갑자기 쌩뚱맞게 이런 표현 아시나요? 쌩뚱맞게 갑자기 맞지 않게 그냥 툭 나오더니 내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거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데 나보고 너는 내 아들이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대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아니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갑자기 누구한테 이런 무리한테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그러더니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이 메시아는 갑자기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셔 뒤에 과로하고 이런 말은 성경이 없지만 까불지 마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절을 보면요 10편, 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이방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왕들이 나서며 그 사람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름 부은 받은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같이 모이더니 자기들끼리 쑥떡쑥떡 하는 거예요 먹는 쑥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막 쑥떡쑥떡 하더니 저기 있는 저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바 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저 왕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쫓아버리면 안 될까? 저 왕을 어떻게 해버리면 좋을까? 자기들끼리 막 꾀를 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우리 메시아셨던 예수께서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시예요 시 이 예수께서 마음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이 메시아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자기를 대적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때의 저 같으면 어떻게 저놈들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골탕 먹일까? 이렇게 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힘센 나라 왕에게 가서 좀 도움을 구할까? 이런 생각을 굴렸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나온 메시아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죽이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이래요 그러다니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 나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과로 열고? 그러니까 까불지 마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는 말이에요 과로 열고?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려하고 나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너희들이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은 나는 그거에 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이죠 뭐 사단이 우리한테 그걸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제일 잘못되면 죽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어디 가는데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근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왕이라 힘을 가진 거 내가 안다 너희들에게는 군사가 있다는 것도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들이 많은 힘을 가졌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 그러니 나는 너희들보다 군사는 없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나를 협박할지라도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지라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핵모의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사님 옆에 계신 권사님이 그러셨나요? 하루가 다르게 몸이 이제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다른 게 느껴지신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나는 시간이 다르게 느껴져 나는 매시간 그 얘기를 듣고 아휴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물론 조금 더 과장을 섞으신 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의 육신이 조금씩 조금씩 힘이 없어지는 거 뭐 우리가 어떻게 잡겠어요 뭐 우리가 점점점점 어려움이 다가오고 몸이 세약해지는 거 뭐 이 시간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흔들 수 없다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학 때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두 달 정도 방학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교사 모임 때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방학 때 따로 번개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번 방학은 교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푹 쉬시라고 중간에 번개 모임 한 번 할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별로 번개 모임을 하니까 하는 반은 좋은데요 안 한 반은 왜 우리 반은 안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방학은 따로 이렇게 갖지 마시고 그냥 푹 쉬시면 좋겠다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8월 9일날 우리 번개 모임 하니까 저는 없겠지만은 그날 제가 안식월이라서 없을 거예요 저는 없겠지만은 우리 또 좋은 목사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때 하루 모이면 되니까 방학 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무기력함들 그리고 공허함의 문제들 그리고 때때로는 너무 시간이 안 간다 하는 문제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 삶에 점점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의기소침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육신적인 상황이 나의 주변 상황적인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나의 자녀들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충분히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우리의 신부는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꽝꽝 찍으셨어요 그리고 도장 찍으면서 함께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절대 의기소침해지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조금 의기소침한 일 있으세요? 당당하게 가슴 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나님의 딸이오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어디 갔는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무슨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것도 몰라요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속으로 그것도 몰라요 그랬어요 아니 되게 약간 무시받는 느낌 들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아니 좀 모를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자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았나? 그러면서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디 나를 무시하냐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인드들을 이 마음들을 마음속에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복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바로 뒷절이에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또다 하고 나서 8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너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정신적으로만 승리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왜 나에게 구하지 않지? 구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고 딸인데 왜 나한테 구하지 않니?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저 모든 이방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마음속으로 위로만 받고 끝나는 신분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신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뜨거운 여름 방학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반장 모임을 했는데 우리 몇몇 반장님들이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겪으셨던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저는 6.25도 겪지 못했고요 당연히 일제시대 때는 일제시대 때는 저희 어머니도 안 계셨을 거예요 저는 뭐 겪어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 사실 그것이 그렇게 무섭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아픔들이 뭐 도처에 기념관으로도 남아있고 또 우리 산 증인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우리 여름방학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녘에 있는 또 예수 믿는 많은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전에 어떤 성교사님이 그 얘기하셔요 목사님 사실요 남한 땅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하지만 북한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핍박 받으면서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의 열정들이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대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들은요 그래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산 사람들은 또 지하에서 기도하고 지하교회 모에서 기도하고 성경책 발견되면 또 끌려갈까 봐 그거 숨겨가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 아주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오히려 그들이 우리 이 남한을 보면서 야 신앙이 저렇게 약해져서 어떻게 하냐 이야기는 들으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이번 여름방학 때 주님께서 오늘 내 아들이니 그러니까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유업을 줄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구할 유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또 예수 믿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땅값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식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 올라서 뭐 하겠어요 뭐 자녀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뭐 땅값 올라가지고 뭐 2, 30년 뒤에 우리가 쓸 것도 아닌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구할 하나님의 유업은 내가 지금 구할 유업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거고 저기 북녘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동포들이 하나님을 좀 자유롭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구할 유업 아니겠습니까 옆사람이 우리 좀 괴롭힌다고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 했다고 마음 좀 상한다고 그거 가지고 밤낮 사흘 밤낮을 고민하며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으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하면 그 유업을 줄 것이니까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구하라 첫 북녘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이 땅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믿는 예수의 신앙을 가진 불붙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유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되시는 그러한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